네 안녕하세요. 오늘 트론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5월 3일 오후 1시 47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트론 일봉차트 보면 지금 이쪽에서 막 올랑말랑 하죠.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괜찮게 나와주면서 알트 중에서 비교적 관심 많이 받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원하는 정보 얻어가시면서 매매하실 때 큰 도움 되시길 기원하겠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밑에 번호로 문자 아무거나 남겨주셔도 됩니다. 굳이 7번 안 남기셔도 돼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꾸준한 우사향 차트가 없어요. 차트 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보고 타점이나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맥점 정확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매매할 때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완전 공짜니까 이거 보고도 수익 못 드시면 많이 안타깝고요. 주변에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제발 전문가 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무료가 지인 추천 받았다가 시드 다 잃고 나서 회생하고 싶으신 분들이 허다해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유료 전문가 6개월에 200만원씩 내고 리딩 받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하고 아래 번호로 문자만 주셔도 제가 무료로 매일매일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문하시는 거 물론 좋지만 사실상 지금 횡보장이기 때문에 상승장 하락장 둘 다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하루에도 3, 4%씩 변동이 있는데 상승각 분석하면서 수익 먹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여러분들께 당일 급등코인 소식 그리고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구트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트론 1봉 차트 보고 계신데 어제와는 다르게 비트 한 번 박아주고 나서 역시나 우측 보이시면 빨간불 다 들어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트론 같은 경우는 목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여기 장대 은봉선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쪽에 상단인 183원선까지 목표가 잡으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쪽 부근에서 여케드 앤 숄더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충분히 담을 만한 코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쪽 183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충분히 매수 들어가셔도 괜찮은 코인입니다. 여러분 매매하실 때 항상 염두해 주셔야 되는 게 코인 현황이나 시장 상황 같은 거는 항상 참고용으로만 봐야지 매매에 적극적으로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비트코인 하는 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마인드 스텝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천만원 투자할 거면 그중에 백만원으로 300, 400 만들면서 시드가 늘어나는 걸 보셔야지 천만원 올인하면서 베팅하니까 손실만 나면서 그러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표인 수익을 내시려면 매매를 길게 잡으시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비중 낮게 잡고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시드 상황이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저희 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이시죠? 여기 카톡방 정말 정의 패밀리 분들만 돈 벌고 싶으신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모여서 진행하는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굳이 제 입으로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현물만 100% 하는 거는 솔직히 바보예요. 바보예요. 차트에 등락이라는 게 있는데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 이 모든 상황에서 수익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리니까 급등코인 받고 싶다, 지금 이 코인 진입시기 받고 싶다 등 보내주시면 구독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제가 문자나 카톡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패밀리 분들 소수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죠. 실시간으로 현물 그리고 선물 신호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번호 문자 주시면 구독자님들 컨설팅부터 카톡방 입장까지 그리고 카톡방에서 수익 이렇게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방 유지하기 힘듭니다. 지금 이것처럼 구독자분들 수익률 어마어마한데 일체 비용 필요 없습니다.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고요. 시장 그래프, 시황, 대응 누구보다 잘해드리고 있고 수익 차점 그 누구보다도 잘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도움 필요하신 분들도 저한테 말씀 꼭 해주시고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고 유튜브 구독 이거 두 가지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매하시는 코인 모두 수익 내시길 지원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